오늘 먹을것은 피자랑 치킨 세트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뚜루뚜루뚜루 피자부터 저는 사다먹고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와 뜨거워. 뭐가 안 보이지? 하.. 음 맛있다 너무 피자맛이 오 이거 맛있다 빵! 빵이 오곡이라는데 빵이 오곡이라 오곡맛이 많이 나네요 좀 매콤해요 핫솔스가 좀 들어갔네 음 너무 좋아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와 대박 와 빵 색깔이 보라색 이쁘다 으음 맛있어 이렇게 격차해서 먹어볼까요? 천천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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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카스트로 같아요 으음 뭔가 그 너 또 이쁜 거 웃으면서 하던데? 나도 웃으면서 해야지 으흐흐흐 으흐흑 어흑 으흑 으흑 와아 음 음~~ 아 왜 이렇게 맛집이 많지? 우리 동너보다 맛집이 많네요 아 왜 이렇게 맛집이 많지? 음! 음! 아 고소해 치즈 조금 난장 고소해야 되지 살쪄는데 먹는 모습 보기 싫은 분 많으시죠? 저도 제가 너무 보기 싫어요 음! 아 고소해! 남짓기! 음! 아.. 노래가 좋은데요 갬실도 맛있네 양념트리트 소스 지금은 겨울이다. 하나도 안 덥다. 근데 난 겨울에도 더워. 밤빨이 더. 집에 있으면 더워. 파마산 거거든? 이거야? 이게 뿌리는 건가? 아, 이거 피자 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치킨에 넣어버렸다. 맛있겠지, 뭐. 파스토스. 피클 여기 있었네. 이런, 어쩌면 뭐가 또 빠졌다 했다. 아이고. 치킨 무. 어, 물. 와, 물이 너무 많다, 이게. 물을 왜. 치킨 이거, 이거 깔 때 맨날 크리라. 어. 치킨 먹겠습니다. 양념에 찍어서. 어. 음, 치킨도 맛있다. 음, 치킨도 맛있다. 음, 완전 맛있다. 음... 어흠. 아이고. 먹을 땐 누가 지나가면서 이쓰야 이래도 저는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걸렸네요 매운맛이 와 양념 대박 왜 이렇게 벌렁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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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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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머리 묶어야겠다. 더워. 아 이거 머리 엉켰어. 아 이거 시원하다. 기간 묶을거야. 먹을 때는 묶고 먹읍시다. 아 뭐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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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살이다. 와 좀 빨라졌네 최애 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목이 낫네? 목은 안 먹어 나은이가 저는 제일 맛있어요 잊지마 연인 안감 5. 고 Sounds 아 앙 앙 앙 낙지컨 sug jump key genes me they 먹었을 때 앞니가 조금 벌어져가지고 딱 못 끊어요 혀로 끊어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져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져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져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져요 혀랑 이니 사이로 끊어줘요 으음 어헴 맛있어 양념이 대박이다. 양념이 대박이다. 양념이 대박이다. 여기는 쌈방인데 스타일러 있어요 대박이죠? 우리 쌈방들은 스타일러 없잖아 세일 엄청 해가지고 3만원 3만원 32,000원인가? 그렇게 왔어요 대박 싸게 왔죠? 아 근데 욕식 꺼질 때 무섭다 으으으 으헙 으윽 으흑 으흑 으Х근öll 음, 음, 음 난 너무 귀여워 나 지금 마숯듬살 아~~ 아 뜨거워 시청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일행 잘하고 내일 여보 오시면 조심히 집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이거 심해졌는데 조심하세요 항상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